처음 데뷔했을 때 15년 8세명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평생 함께 하자 평생 함께 하자 하지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거라서 아이돌의 생명은 5년이니까 기대보다도 좀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4년 하면 많이 하겠지. 어쩌다 보니까 9명이 살고 있는데 또 누가 살았을지도 모르고 나는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형, 동생 없이 싸웠어요. X팀 나가라고 이러고 아내 X라도 안 한다고 X팀 이러고 잠깐만요. 이제는 뭐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거기 심심할 때 인단을 검색할 때 슈퍼짜만 치면 나와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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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곁에 있어 소리질러 외쳐봐 슈퍼주니어, we are 슈퍼 슈퍼맨 거기 아무도 몰라 저도 매일 최선을 다해간다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해도 기록이 말해준다 함께 걷는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결국 슈퍼주니어, the last man standing 항상 미안하고 이건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